그렇지 떠줘야지 어?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꿈군입니다 자 드디어 킥오프 이벤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자 제가 저번에 공지 드린 대로 모은거 다 한번 폭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세번을 더 깔 수 있네 요거는 네번을 더 깔 수 있고 요거는 일곱번을 더 깔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쫙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과연 자 강아지 리가 아직도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자 강아지 리가 아직도 나와요 야 이씨 3강아지 리가 징조인데 징조가 강아지 리가 세번 나왔구요 자 이거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호주 한번 자 레이놀즈 자 이강인의 단착 네 구보 나왔구요 구보 다 남았어 아 이거 이 팀이 쎄하다 이거 나오라 워컷 에이씨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이게 일곱번이 있다 간다 자 자 자 자 야이 설마 이렇게 야이 씨 설마 유튜브 모르냐 진짜 유튜브가 아예 모르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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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워컷 3번은 떠줘야지 어? 야 배라이트 몇번이야 진짜 야이씨 그렇지 써줘야지 어? 어? 머림도 없다 야아 저이 씨 진짜 배라이트 진짜 이 씨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네 이렇게 킥오프 이벤트는 이렇게 폭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이벤트 좋은 이벤트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니다 내가 잘 뽑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